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천해 주실 때도 자신있게 내밀 수 있는 게스트 바로 이분입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죠?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공중파 데뷔하죠? 아 그러세요? 오늘 아니에요? 내일입니다 내일인가요? 아 내일이구나 아 그래요? 박 부장님 네 또 잘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 필요한 이야기 꼭 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미국장부터 한번 살짝 기분 좋게 살펴볼까요? 네 어제 나스닥이 크게 올랐는데요 아까 두 분 말씀 제가 들으면서 잠깐 생각이 드는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요 금 얘기 가기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금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위험자산에 상당히 돈이 지금 모이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하다는 얘기고요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제가 실명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BNK 운영의 안정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주식 잘 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주식 투자 성공 비결이라는 최근에 면담처럼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좋은 기업 고르기 이건 당연히 그렇겠죠 두 번째는 좋은 가격의 사기 ROE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동의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세 번째 매수 시점을 판단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10년이나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않냐 그런데 주식 투자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1, 2년 사이에 상승할 주식 1, 2년을 정도로 보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금 얘기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에 금이 2천 달러 이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벌써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고객 펀분하고 지금 자산 포트폴리오 상담을 했었는데요 달러 자산도 갖고 있고 해외 펀드 해외 주식도 갖고 있고 국내 갖고 있고 그런데 금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금을 팔고 또 다른 자산이 오르면 그걸 사고 이렇게 추종해서 거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구간 구간마다 이렇게 때문에 제가 무슨 표현을 드리냐면 만약에 지금은 금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인플레이션 랠리에서 시장이 좋아질 거다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것을 반영하면서 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시장이 상수를 치거나 소위 지금은 조금 들어갔지만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니냐 버블 붕괴 얘기도 한동안 나왔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되면 금 가격은 다시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황이 내년인지 내후년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이 지금 떨어지는 구간에서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계속 생각을 해야겠죠 즉 내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투자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자산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장이 낯삭 떨어지면서 매도 사인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데 어저께 3.69% 급등을 하니까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곳이고 어떤 사람은 중장기적으로 추세를 바라보는 곳이고 이 차이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섹터나 종목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고 내 매매 기법도 달라진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3.69% 올랐고요 반면에 다우는 보압이었습니다 0.1%요 어제랑 그렇게 다르네 균형하게 달라지는 상황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쏠림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금도 여전히 풍부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S&P500은 1.42% 어저께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지표들도 거기 그 방향으로 갔겠죠 WTI는 63달러로 약간 떨어졌고요 그리고 딸랜드스도 92포인트 레벨에서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아나가 6.50으로 약간 내려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도 1,143원까지 갔었거든요 좀 위험했습니다 사실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약간 떨어져서 1,136원까지 와서 지금 우리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을 얘기하잖아요 1.53% 정도 떨어졌는데 1.5%대로 떨어져서 안정화됐다 기사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5%가 그러면 1.7% 가까이 갔다가 떨어졌으니까 안정화됐다고 표현을 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1.2% 정도 있었으니까 절대수적으로 낮은 수준은 또 아니거든요 시장은 그만큼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건 뭐냐면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불안해한 것이고 이것이 내려왔다가 절대수준이 직전보다 조금 높다 하더라도 좀 안정화되는 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좀 떨어진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3년 만기 국채 응찰이 있었는데 2.69배 정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평균 6개월 정도를 약간 상위하는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면 여전히 국채 수요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약간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은 3년물은 단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하고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0년물과 30년물이 오늘하고 내일 응찰이 있어요 그렇죠 장기물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긴장을 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만기 30년 만기 미국채 입찰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박평창 부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와 진짜 우리가 진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글로벌라이즈 돼 있다 사실 국채 입찰이라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이벤트거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지금 벌써 6만 몇 천명 이 팟캐스트까지 거의 10만 명 듣는 분들이 미국채 입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작했다는 거죠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얘기를 편안하게 하는 나라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밖에 없을 걸 미국 사람도 미국채 입찰 몰라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열심히 하시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민감한 시장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채널들이 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가? 어제 그래서 방주와 테크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고요 페이스북이 4% 애플 4% 아마존 3.7% 마이콘 테클로지가 5% 필라델피아 반도지수가 6.1%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지수가 6% 상승했다는 얘기는 우리 시장이 약 1에서 1.5% 상승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 여기서 잠깐 옆으로 좀 격가지로 말씀 좀 드리면 상승했다가 내일이 우리 시장은 또 공교롭게 선물해서 동시만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거래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했다가 비차익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진입이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들어오면 시장이 이대로 있거나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침에 상승을 했는데 비차익 프로그램에도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아침 상승 후에 좀 밀릴 수 있다 매수 타이밍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어제 19.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달러가 올라왔어요 673달러에 마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테크주들이나 성장들이 상승하는 데 기반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 중에 OECD에서 글로벌 성장률을 5.6%로 상향한다는 뉴스가 있었죠 작년 12월에 4.2%였거든요 상향한 이후로는 백신 접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경기부양 정책이 실효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상향 순서로는 인도를 가장 많이 높였고요 그다음에 중국, 미국, 터키, 프랑스 순위입니다 우리나라는 2.8%, 3.3%로 올렸는데 우리나라도 올리긴 했지만 순서 자체는 인도나 중국이나 미국이 훨씬 더 크게 상승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우려를 하나 했습니다 이거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 발생이 되면 이머지 마켓에서 선진국으로 자본 이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에서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분별 리스크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고로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가 생겼죠 그리고 나서 대규모로 양적환을 했습니다 양적환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왔는데 그로부터 3년 후에 남유럽 피그스 국가들이 디폴트가 됐어요 자금의 이동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OECD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의외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게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그리고 대규모 부양 정책으로 해서 향후에 위험 자산이 좋아지고 주의장이 좋아진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자산을 배분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애들까지 막 이렇게 뿌려놨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위 우리 양극화 K 입장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2008년 이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 OECD나 IMF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보고서에 그 얘기가 없는데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나라는 유럽이 북유럽이 좋아지면 중국하고 같이 좋아져서 우리 같이 연동해서 좋아지는 특성을 좀 갖고 북유럽? 유럽? 서유럽? 네 유럽이요 독일 이쪽이 있지 않습니까? 서유럽 독일 프랑스 그쪽이 좋아지면 독일이 유럽 전체에서 굉장히 비중이 크니까 그러면 중국하고 같이 좋아져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기 연동해서 좋아지는 특성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노무라 보고서에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랜만에 노무라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니스가 위로 업사이드가 30% 정도는 아직 남았다 이런 보고서가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요? 네 그런 보고서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좀 읽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위로 30% 남았대요? 업사이드가 30% 정도 더 있다 상승할 수 있다 우리 업사이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한 11만 원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좀 나왔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삼성전자 매도가 좀 나왔는데 삼성전자 자체의 추천이 아니고 이거는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거니까 이런 거 얘기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전체의 하락이나 아니면 수급적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위로는 어떻든 간에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콘테크놀로지가 회사에서 발표한 가이드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주권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기회이지 않냐 이런 표현을 좀 드렸듯이 여기도 위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시장의 흐름을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소위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때 삼성전자를 사고팔기 때문에 거기 역량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위쪽 업사이드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대킷 바운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빠지다가 이게 반등한 거 거냐 아니면 상승 추세로 재진입한 거냐 이거 모르겠다 어떻게 될까? 이런 기사들 오늘 보시면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박 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위쪽으로 한 번 더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어제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단기 금등을 하면 일단 반등합니다 어제 제가 테슬라의 퍼센테이지 하락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쯤 되면 이거는 소위 속된 말로 허접한 주식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등의 이 정도 가격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가격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테슬라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가격으로 볼 때 단기 금등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 금등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는 사람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반등할 때는 항상 주도주 먼저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테크주도 주도주도 반등했고 테슬라가 20%나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후에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주도주들은 그냥 멈춰있지만 후발주는 오히려 더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토킹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등하는 동안에 반등하는 동안에 추종하지 못하는 주식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반등을 며칠간 하면서 꽤 큰 폭으로 반등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추종하지 못하면 그 주식은 이번 타이밍에 못 오르는 주식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좋은 팁이다 진짜 그거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최초에는 주도주가 상승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게 데크패스가 아니고 더 올라갈 수 있으려면 그다음 테마나 종목이 나와야 돼요 주도주 말고 네 주도주 말고 우리 시장이 가만히 보면요 우리 시장이 3000포인트를 넘어서 32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었던 게 작년에 올렸던 것은 반도체 반도체 그랬잖아요 계속이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는 뭐가 오르면서 자동차 자동차가 올린 겁니다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지 못하면 주 추세대로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등할 때는 주도주로 가지마 이게 상승 추세로 계속 가려면 후속 테마나 후속 종목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미국이 어제 테크주도를 오르면서 빵주도 오르고 다 올랐지 않습니까 이들이 오르면서 끌어올렸어요 나스닥이 4%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으려면 이래들만이 아닌 그 후반에 있는 다른 섹터나 다른 테마들이 강하게 나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 다시 주 추세대로 가는 거지 이게 없으면 얘들이 갔다가 얘들이 멈추거든요 그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이 멈추면 위험한 건 뭐냐면 얘들은 그냥 멈추면 다행인데 그것 때문에 그냥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반등할 때 조금 뿐이 반등 못했는데 내 주식들이요 내 갖고 있는 주식이 못했는데 거기서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추세대로 가지 못하면 그 주모들은 힘을 잃고 빠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주의할 점입니다 같이 간다는 게 얼마나 가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장이 워낙 주도주 가고 가면 조금씩은 가잖아요 0.5% 1% 이렇게는 갈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가도 아니죠 그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주도주들이 4%, 5% 올랐잖아요 그런데 내 종목이 1%만이 안 올랐어 그럼 못 간 거예요? 네 못 간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 정도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며칠, 2, 3일 지나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다른 것들 다 가고 테마가 돌고 있는데 내게 멈추고 있다 이거는 이번 타이밍에는 내 차례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프로 다시 좀 심각해진다 아니 그럼 만약에 한 6개월째 지금 못 가고 있으면 그 친구들은 그냥 아닌 친구들인가? 6개월 동안 못 갔으면 그 다음에 6개월이나 12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장이 이렇게 막 했는데도 미동도 안 했다 그런 거는 아니 움직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밑으로는 갔으니까 아무튼 그 순환해서 두 분도 이렇게 말씀이 없어요 갑자기 아니 뭐 말을 하는데 괜히 좋은 날 상처 줄까 봐 좋은 날 상처 줄까 봐 그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를 통해서나 이렇게 시황에 관련되는 걸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나 더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보면 여러분 차트 보시는 분은 차트가 자주 설명을 안 드리지만요 우리나라 코스닥 차트를 보면 일봉상 헤덴 숄더를 만들었어요 헤덴 숄더 네 소위 추세반전을 할 수 있는 왼쪽 어깨가 있고 머리를 만들고 오른쪽 어깨가 빠지면 그렇게 헤덴 숄더가 헤덴 숄더 나오면 하락반전하는 거죠 네 하락반전합니다 추세반전하거든요 역헤덴 숄더가 나오면 상승반전하고 근데 사실 일봉상으로 코스닥은 만들었고요 코스피는 정확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일봉이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냐면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똑같이 가져가서 주봉으로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주봉으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그동안에 계속 올라와서 왼쪽 어깨를 만들고 빠졌다가 머리를 만들고 다시 빠진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겁니다 이 오른쪽 어깨의 힘 이 오른쪽 어깨에서 힘이 약하면 여기서 직전 고점에 50%를 못 넘긴 거지 힘이 약하면 그러면 주봉상의 헤덴 숄더를 만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고 위험해지는 겁니다 주봉상의 헤덴 숄더랑 일봉상의 헤덴 숄더가 달라요? 일봉은 단기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주봉은 주추세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헤덴 숄더를 만들면 이거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과거에 시장의 전체 흐름에서 여러분 ETF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시장의 전체 ETF의 흐름을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반등을 주면 제가 좀 전에 반등이냐 상주세 재질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국도 똑같아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지금 반등을 할 때 이때 반등의 힘이 약하면 다시 꺾이기 시작하면 그다음에는 굉장히 큰 폭도는 긴 기간 동안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문제보다도 지금부터 여기서 어떻게 오른쪽 부분에서 머리를 만들고 오른쪽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차트나 거래량이 발생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주봉으로 놨을 때 오른쪽 어깨가 생기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른쪽 헤덴 숄더가 제가 머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니까 여기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있잖아요 차트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다가 조종을 보였다가 그 다음에 또 올랐다가 그 다음에 조종을 보이는 주봉상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저 오른쪽 숄더에 와 있는데 오른쪽 숄더가 왼쪽 숄더보다 높아 그러면 괜찮죠 괜찮은 거죠 그런데 오른쪽 숄더가 왼쪽 숄더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꺼져 있어 그럼 힘이 약한 거죠 그러면 추세 전환으로 본다는 거지 기술적으로는 왜냐면 에너지 다 소진됐다고 보는 거야 옛날에 많이 배웠던 거죠 여기서 근데 상승을 하기 다시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추세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승의 오른쪽에서 힘이 약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너지 소진되고 팔 사람들이 팔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세 전환 이 차트를 보기 때문에요 그렇죠 여기서 꺾이기 시작하면 던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우리 시장도 훗장이 되게 중요했다는 거지 어제 윗골이 달면서 그래도 플러스는 아니지만 많이 반등하면서 끝났잖아요 거기다가 나스닥이 지금 3% 이상 올라주니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머리가 날아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머리가 날아가 있고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계속 쭉쭉 내려가는 그건 이제 개별 종목 개별 종목도요? 이건 지수 얘기이시구나 지금 지수 얘기이시구나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개별 종목은 머리도 없는 데들도 많고 네 맞아요 어깨인지 무릎인지 자꾸 그냥 막 중근어막을 올리기는 되게 많은데 시장은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등을 만약에 한다면 조족을 거치면서 반등을 한다면 그 반등의 힘이 어떤가가 올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자기 주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봐 열심히 참고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차트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지금 제가 우리가 항상 얘기를 같이 펀더멘탈을 얘기하고 시황리 얘기하고 국채 얘기하다가 무슨 차트냐 이럴 수 있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트는요 사람들의 심리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트에? 네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정 프로님이 어떤 주식이 있는데 은봉 맞으면서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그거 사고 싶겠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 나 팔아야겠다 이런 심리가 등결이 되잖아요 약간 사후적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 주식은 한동안 매물을 막거든요 사람들의 심리가 투영이 된 걸 차트에서 읽는 거예요 차트가 꼭 헤드안이 숄더이기 때문에 또는 출세 상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렇죠 왜 여기서 살려고 할까 팔려고 할까 그 심리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트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 차트를 아예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건 좀 위험한지 차트도 한번 봐라 차트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나 자꾸 차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도움이 된다 오히려 역으로 저는 차트가 제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차트는 얘는 나를 지금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만 하면 그냥 바로바로 내려가니까요 알겠습니다 차트도 보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좀 파악하는 그렇죠 그런 걸 좀 공부하는 게 좋겠다 차트 차트엔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병상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3, 4월에 시나리오 한번 또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 4월 투자 전략 올해 2년, 3년 이렇게는 저희 보지도 않겠습니다 일단 당장 급한 불부터 좀 끄겠습니다 3, 4월의 투자 전략 우리 EBS 투자증권의 신중호 투자 전략팀장님과 함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상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